내가 얘한테 드라이기 빌려서 갖다 주려는데 집에 없는 거야 빌보드 아시죠?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부라가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 그거? 언어가 던져 순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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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근데 이거는 전화는 이거 펴지지가 않더라 이게 난 형이랑 해사 아이씨 그렇게 필요한 안경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이야 아니야 싫었다 아 그 그게요 그때 꽃을 들였는데 쫀득이 집에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챙겨놨고 그래서 저기 편전이랑 언제 사귀어? 왜그래? 아니 뭐해? 뭐해? 아 까시 난 그 까시 까시 아아 아니 아니 별로 안 높였어 근데 그니까 별로 안 높였으면 조용돼 혼술하면은 경험이 있는데 엄청 막 티나게 되진 않았잖아 근데 의사님이 한번 이렇게 겁을 든다? 나 이제 마취를 들어가고 있는데 코를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줄게 하하하하하하하 마취들어가다 안 돼요 안 돼요 낫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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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코맞고 퐁 하는 거 있잖아 나는 그거 하면 소리가 나거든 어? 그냥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걸고 걸지 마요 일본 좋아하세요? 은별이 같이 가자 어 저 안그래도 은별이랑 야 이 개새끼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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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벨리지 명령을 가기로 했어서 뭐 그때 같이 한번 그러면은 하하하하하 아니 와벨리지 가는 거에 제가 껴도 돼요? 아 그럼요 하하하하 하나 뺄까요? 민수 빼줘 하하하하하하 좋은 생각이야 그 새끼 뭘 좋은 생각이야 그 새끼 가면은 만원 들 돈이 이만원 들어간다고 안 돼 하하하하하하 아 나 근데 이상해 나 민수 형이랑 얘기하면 잘 통화된다고 대화는 잘 통해 어 근데 니가 밥이나 커피는 사잖아 어 이게 자연스러워서 그렇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가 커피 안 깼으면 대화 안 됐어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 만약에 니가 커피는 어느 형이 사 그러면 그때부터 은별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체크야 체크야 하하하하 운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하하하하 운동 좋아시나가요? 100개를 해야 돼 아 그래요? 살려고 살려고 하는 거라 가지고 저랑 공통점이 있네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최근에 트레이닝 하다가 운동 시켜서 빡대가리라고 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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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미스 머신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서 이런 거 있어 하하하하 이게 머리 뒤로 와야 되잖아 하하하하 근데 내가 팔 때마다 정수리를 팍 찍고 내려가고 팍 찍고 내려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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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나 복근이 보통 여자들 12차로 생기잖아 하하하하 파이너 선생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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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더러워 도руп 어 아 제가 쓸께 한테 헹 millimeter 하핳 쏠 하핳 하하 워호가 그 포지션이야 뭐 예쁘게 쓰자 봉민선과 신양만ous 포지션이야 하하하하 브ochuan priv 워호가 또 또 휘어잡고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 약간 달마다 그 설 정리하면 안 돼? 원화가 씹어 어제도 한방 하는데 원화가 먼저 춤췄거든? 아무도 다음에 안 나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갑자기 세월간이 나머지 세 명이 진짜 못 이기겠다 민수 존 대단했어 민수 돈 걸리잖아? 갑자기 깡틀고 고릴라로 기어가라 빨리 빨리 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 5만원씩 받았고 내가 그 얘기했어 작가님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원호 갑자기 돈을 걷더니 작가님 얼굴에 돈을 뿌려 귀여워 사실 그 미미짱도 나의 기강을 잡으려고 데려왔었던 것 같아 맞아 병신 됐지 중간에 원호 춤에 치고 이제 가서 미미짱 대고 과연 미미짱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게 허세야 심상에서 기선지압 기선지압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쳐 그래서 기선지압에 모든 걸 다 걸어 아니 최근에 우리끼리 합방을 하는데 오빠 하지마 이러면서 팔을 딱 잡았는데 원호가 좀 인자강일 것 같아 원호 주말마다 이렇게 뭐 한 줄 모르겠어 연락이 잘 안 돼 잘 모르겠어 방송 안 해? 주말에 원래 안 해? 주말에 원래 안 해? 칼같이 월압을 시켜 칼같이 월압을 시켜 칼같이 주말에 안 해 그거 한 번 촬영해주면 안 돼? 뭐? 원호는 주말에 도대체 뭐랄까 아 괜찮았는데 어 말하지 말고 찾아가자 방송 키고 방송을 못 쓸 수도 있어 근데 나 예전에 사장한 적 있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원호가 야 잠깐만 나 팬티만 입고 있어 이러는 거여서 어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있지 했는데 로라고 했더라고 우리끼리 정말 서스름이 없는 게 내가 얘한테 드라이기 빌려서 갖다 주려는데 얘가 집에 없는 거야 뭐 비밀번 아시죠?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원호가 던져준 거 원호가 밥 먹지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원호야 어 거기 부엌 캔인데 불안 좀 던져주라 이러니까 아이씨 못 볼 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못 볼 꼴이랑 같은 여잔데 나 얼마 전에 못 볼 꼴 봤잖아 옆집에서 왜 화장대가 서랍이 세 개 있거든 세 개가 다 나와있어 안 닫혀서 나와있어 애들이 그때 컨텐츠 뭐였냐면 남친 증거 찾기였거든 와 그냥 남친 증거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나님 집 좀 던졌어 아니 야 어라니? 죄송하 아 근데 그보다 좀 더 심했어 뭐야 오해 나의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병적이 아침마다 3시간씩 집안일을 해요 어 혹시 그럼 집안이 어떤 편이세요? 좀 더러워요 혹시 청소 필요하시면 저도 컨텐츠 어머어머 원호랑 같이 가요 5분 후 어 본남에 집을 끌고 어 이거 뭐지 썸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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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제 수련수 시작합시다 자 이제 저희가 하나씩 적을 건데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 가능한 선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거 나 너 똑같이 넣어주면 안돼? 하지마 넌 하지마 너 교복데이트 썼냐? 너 교복데이트 쓰는 수가 있잖아 한복물 찍는거야 알았어? 넌 한복데이트 썼잖아? 뭐야? 결혼이야? 결혼이야? 아니야? 절대 안 걸려요 왜냐면 여기가 야 목 좀 주물러봐 텐자님이구나 뭐야? 어떻게 봤어요? 손톱 길이가 달라 물소레이더 뭔 소리야? 자 원하라의 선택과 집중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가지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이니까 하고 갑시다 안대를 벗고 공개하시기 전에 먼저 첫 번째 거 하시는 분이 서셔서 진행해주세요 왜 양쪽에서 다 일어나지? 왜 양쪽에서 극시한다고?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? 하하하하 나의 인터넷 하하하하 하하하하